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이번 한국교회 구국기도 대성에는 한국교회를 깨우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미스바 기도회가 되게해 주옵소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금식하고 중심으로 통해 자복하여 우리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므로 다시는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전심으로 회의기하고 북한 농부들의 영육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보금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통일 성교안국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운동과 함께했습니다.